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집에서 잤는데 와 성공했더라 진짜. 존나 따뜻하더라. 아니 보일러가 켰는데 바로 보일러가 되더라.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바로 안되잖아. 성공했어 성공했어. 와 진짜. 아직 집이 편해야됩니다. 잠자는 곳이 편해야돼요. 아니 그리고 와 진짜 비대도 있더라. 비대 있었어? 비대 아니야 그거? 아닌데?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그 집 비밀번호를 모르시던데. 관을 언젠지 잘 쓰니까. 아 그래? 응. 언젠지 잘 쓰니까 관을 모르죠. 묻혔다고요? 뭐요? 뭐요? 와. 이야. 제 여자팬입니다. 와. 요정님 감사합니다. 아. 추효야 이파리 고맙다. 아. 고맙습니다. 아. 우리 추효야 이파리 고맙다. 아니 근데 여자팬은 애기를 따라올 적 없어요. 네? 애기를 따라올 적 없어요. 아니. 철구 형님 방에 애기가 있으면 제 방에는 제가 있습니다. 아이. 클라스가 다릅니다. 닥치세요. 네? 아니 일단 일반eman 요정님 죄송한데, 좀 더 몸받아지. 아이를 따로. 와. PX. 와. 와. 회장님. graduated. 역시 우리 회장님. 감사드립니다. 역시 회장님 클라 Leonard 이거는 제 방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진짜. 우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. 우리 회장님 정말 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, 회장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회장님이지 어 우리만 회장님 저희 방에서는 탈주했습니다 소식이 아니 다시 들어오실겁니다 아이 열하기 감사드립니다 침뱉던 씨 개새끼야 뭐 어디다 뱉어? 솔직히 말해 안 뱉었어 아 개소리야 아 꺼져 배영진아 장난하나 씨발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 전화 받으러 갔어요 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와 빨리 먹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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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오 오 voilà 오 아니 맞잖아 앉아서 이제 얼굴 보여주고 돈 머는 사람들 우리랑은 이제 그 벽이 다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려야지만 이제 별풍선이 빵빵 터지는 거고 여자들은 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별풍 터지잖아요 왜요? 전 진짜 남캠에 비해서 얼굴 안 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농담 아니라 네 길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보놓았다면 나 그 자리에서 진짜 농담 아니라 너 시키는 거 다 할게 여자 본어 한 명이라도 한 명 그러니까 얘 방송을 보는 사람 아 잠시만 아 대본이야 이게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건 아 씨바 말은 하지마 아 형님들 말 안할게요 아 뭐 자꾸 먹기만 해 먹기만 해 뭐 말하면 대본이네 아 진짜 아니 형님 때문에 시키 주작 이미지가 나도록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 진짜 야 미안해 너도 흉가 주작 한 번 했잖아 홍구랑 개새끼 와 이 새끼 진짜 딱 보면 여러분들 그때 예전에 이 새끼 홍구랑 이제 가서 흉가 야망한 거 아시죠? 내가 주작의 눈으로 딱 봤는데 백방 주작입니다 거기서 뭐 고요 와 우리 시키 선생님 백구게 감사드립니다 백구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방 주작이에요 내가 이 새끼 아는데 이 새끼도 약간 나랑 같은 거야 오늘 어떻게 시청자한테 재미해 주지 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별폭소 좀 많이 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 아니 월적 베이커예요? 야 근데 너도 요즘 잘 터지더만 야 씨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요즘에는 자기별품서 자기가 이제 그 계산 안 해요 그냥 입만에 들어가 보면 별품 계산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그 문구 보면 아 내가 오늘 이 정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아니 왜 안 맞아 맞아 나 나랑 안 맞아 맞다고 아니 나 훨씬 적게 맞았어 어? 훨씬 적게 맞았어 저거보다 그게 여러분들 100% 맞는 거예요? 아니라니까 될 거는 한 개도 오차 없이 다 맞아요 와 진짜요? 아 나 근데 3천 6... 야 3천 8백이면 다 계세요 우와 아니 다 그렇게 벌어 남아보이 요 저를 봐 그 새끼 공방을 몇 개 뛰고 그 새끼 돈을 얼마나 버는데 괜히 아이파이브 끄는 거 아이파이브 끄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그만큼 못 벌어요 아 근데 인정합니다 형님은 뭐 아프리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나랑 2천만 원 아이 뭔 소리야 아 아니라고 주당 2천만 원 나왔는데 안 나왔어 뭔 소리야 아 근데 확실히 와 아 우리 철구현이 팬 세세주 마스 맨날 와 웹사님 맵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 퀵뷰 없어? 어? 퀵뷰 야 끼임비제이는 확실히 로일주 아니면 나빼고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였어 딱 이제 겹은 거에서 아 연계네 미안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와 세아 형님 쩔더라 아 아 아 아 베베 이제 단난이 오겠죠 응 안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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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알고 있어 아 그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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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라 네워라 네워라 응 오케오케오케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면 주겠죠 와 왜왜왜 11월 수위 천 와 누가 1079만원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 훨씬 적게 받았어요 아니 걔는 왜 이상한 그 계산기를 만들어가지고 존당하고 오해받게 아 진짜 일단 얘는 아 아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철구달수 형님 아 우리 철구달수 형님 철구달수 형님 대시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구달수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뭐라고? 인정 좀 하라고 고맙습니다 못하잖아 아 아니 더 받았는데 왜 적게 말했냐 이 말이죠 아 그렇죠 나도 더 받았어 사실은 더 받았는데 결국에 상기가 아까 오차가 있더라고요 네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기계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철구 형은 그렇게 받아도 진짜 되는 건데 저는 아 좀 속스럽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공존이 시정자수에 비해서 못 받는 거야 별로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받는데 이게 일반 빚이라서 40%돼서 그래요 아 40% 존나 크지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20만 개를 받았거든요 20만 개를 받았는데 형 이게 그거 하니까 이제 그게 되더라고 왜냐면 60%지 그러면 1200만 원 그래서 원천지 수입되면 그 정도 나와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우리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겁쟁이 아 여러분들 수입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오 아 더워 이야 뭐야 이거 디스커버리요 아 제가 요즘 디스커버리 옷 진짜 많이 야 근데 옷은 확실히 디스커버리가 좋아 한개톡 펭그럭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얼마 안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아 진짜 이런 게 있어 이거 별로 안 하는데 차원이 달라졌네 지디가 입으면 와 저거 얼마짜리지? 저거 비싼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지금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누가 입었을 때 이거 얼마짜리 비싸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가 명품을 입으면 아 저 새끼 또 거짓같은 옷 입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제 내가 딱 입으면 저거 얼마짜리지? 얼마짜리 왜 철구달쏘 형님 저 봤습니다 큰 거 한 방 봤습니다 큰 거 한 방 봤어요 큰 거 한 방 봤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200개 감사드립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저 봉준씨 200개 때 이렇게 리액션해 버리면 1,000개 한 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하나 1,000개 200개 때 이게 나왔다 만약에 1,000개가 나오면 과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2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소 형님 고마워요 진짜 월초에 켜면 수금방송이 나는데 우리는 맨날 켜잖아 나는 안 켜는데 월초에 잘 나는 진짜 월초에 잘 켜 저도 월초에 잘 켜는데 저는 중순이랑 말에 진짜 열심히 방송하거든요 나는 진짜 농담 아니라 1일날 방송 안 켜는 날이 많아 아 진짜로 얘기할래? 1일날 항상 24시간 풀방송 돼있던데요 나 진짜 안 켜는데 나 10월달 안 켰어 왜? 아 11월달 안 켰어 나 원래 안 켜 1일날 나 똑같이 터지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뭐 1일날 켠다고 뭐 1일날 켠다고 달라집니까? 안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? 내일 오죽게 땡기겠다 그런 말 했잖아 와 와 내일 오죽게 땡기겠다 그런 말 했잖아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안 했어요 이 주작이에요 진짜 진짜 주작이에요 아 야 근데 이렇게 벌어야 돼 벌 때 딱 벌어야 돼 아 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예 김홍준씨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홍어 시켜 들어야죠 아니 근데 내가 어저께 느낀건데 내가 욕밥생님한테 물어봤어 형 이제 그 월세 사는거 보고 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대조동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출세해가지고 저기서 사니까 비록 월세라도 정말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집 내가 아빠 엄마 그 월서로 이산시켜드리게 어디에 감전동 빌라 진짜로 나 그 꿈을 가졌어 빌라를 살려면 내가 잘 아는데 1억 이상 들어요 근데 월서로 해도 월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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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서로 해도 기본적인 보증금 하면 신식건불로 하면 2천만원 이상 그럼 두 달 보면 되네요 아이 뭔 소리에요 저 맞잖아 천만원이면 두 달이면 되지 아 진짜 아니 그러면 형은 그러면 뭐 중순이면 다 되네요 그러면 뭘 뭘 다 돼 중순이면 2천만원 다 되네요 그러면 그런거 어딨습니까 아 아 예 그래요 어 뭐야 뭔가 삐까뻔짝 했는데 아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또 감사합니다 한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아 진짜 그 계산기가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공세 상관없어 그렇게 안 터져 왜 있는지 알아 아니 근데 공개해도 상관없어 응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우와 우리 뽀끈이 형님 우와 뽀끈이 형님 뽀끈이 형님 아 진짜 뽀끈이 형님 뽀끈이 형님 뽀끈이 형님 뽀끈이 형님 뽀끈이 형님 뽀끈이 습 뽀끈이 형님 어떤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입니까 례이오 지코 형님 아 열혈이에요 아냐 열혈은 아니신데 매니저였는데 아 세상을 떠나신 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월초날에는 여러분들보다 일반 건빵 애들 그 100개의 화력 그게 진짜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왜 1일일까요? 휴대폰 한도가 풀리는 날 바로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BJ들이 알고 맨날 1일 날 키는 거지 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에요? 야 근데 이 새끼가 나보다 하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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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뭐야 얘가 내 스타 BJ중에서 두번째로 제일잘벌어 아이 뭔 소리에요 태경이 형이에요 김태경 요즘에 보는 한도가 부부손 말이 안터져 저도 안터져요 하얼리 죄송합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월낙개고 그 다음에 요즘 너무 잘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종이보다 이거 더 잘 터져 윤종이는 요즘 한물이 좀 끝물이지 끝물 아우 짜파다리언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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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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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종이 나때문에 망했다구요 아니 근데 윤종이도 근데 하루에 만개씩 땡길걸 아이 진짜로 아이 뭐 별풍선은 터지는 날도 있고 안터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근데 네 진짜 뭐 유튜브나 뭐 다른걸로 돈 안보는 사람 별풍 안터지면 X같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근데 나같이 별풍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터지든만 상관이 없죠 저기 바람해명하라는데요 응? 바람해명 아 그거 접었습니까?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 저거 내일 해명할 수 있어요 아 내일요 내일 해명한답니다 네 근데 굳이 안읽어도 될 아니 죄송한데 저는 이제 댓글을 왜 여기서 제일 재밌는 댓글을 엄선을 해가지고 말았는데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어 바람해명하세요 그럼 굳이 안읽어도 될 댓글을 왜 굳이 참아서 읽어야 되는데 아니 안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명은 원하십니까? 자 해명하세요 아 내일 해명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해명하세요 아 지금 해명하세요 뭐야 와 와 우리 서류룸 형님 20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류룸 형님 200개 팬가입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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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소윤 훈몽 저거 남장있죠?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윤이 진짜 이쁘죠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캔만 보시는 분이 맞지 우리한테 쏘는거는 진짜 희박한데 아 진짜로 아 희박이 아이고 소매캠 아 아 아 아 아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좀 잘 살고 있는 전여다 친구들은 좀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만나가지고 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새끼 만나가지고 뭐요? 정말 인생 쓰레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뭘 쓰레기처럼 살아요? 봤어요? 김봉준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진짜로 이것도 연예인이랑 같은게 이력이 남잖아 대보면 왜나마 하지마 좀 그만 좀 해 진짜 나 아직까지도 그거 뭐야 김봉준 치면 바로 영광검색에 그 분 나와 아니 그리고 그 박명수씨 딸 민서보다 더 앞에 있어 영광검 그거 뭐야 순이가 하지마 좀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저기요 왜 보드보리로 하세요?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아이 생각해봐 아이 쌤아 좋은 추억 아니에요? 아 나쁜 추억이 뭐 아니 근데 저는 좋은 추억인데 아 그 분한테 네 아 그럼 아직 사랑하는 거네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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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당 다음에 말해서 나 아직 너랑 너랑 사랑하고 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연인관계에서는 이제 비밀이 그만해 그만해 아니 다른 거 말해 아니 그만해 그만해 아 미서지 사랑합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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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?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존나 뭐라 뭔가 좀 미스테리해 아니 아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휴지가 없는데 아 그럼 집에 휴지를 좀 놔두던가 그러면 아 더러운 시빌 아 더러운 시빌 하하 아 또 한귀 감사드러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해 근데 저는 진짜 저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형이에요 맞아요? 나는 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원래 깔끔 떠는 성적이었는데 방송 때문에 좀 더러워졌죠 맨날 안 씻고 아니 형 원래 처음 봤을 때부터 아 그랬잖아 그거 말해보세요 최고로 양치 안 했을 때 언제? 며칠이에요? 2주일이에요 샤워 최대 샤워가 이번이 최대인데요 한 달 동안 했어요 저 2주 그러니까 이게 딱 두 배 차이 나네요 좀 깔끔하시네요 이 형이 와 대단해 진짜로 이렇게 자신의 사람 처음 보는데 아 근데 내가 이 형 존경하는 거 딱 하나 있어 이 형 손톱 존나 잘 깎어 이 형 손톱 존나 잘 깎어 이 형 손톱 존나 잘 깎어 나는 지금 손톱 안 깎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손톱을 존나 잘 깎어요 어떻게 깎냐 어떻게 깎냐 이빨로 다 깨물어가지고 근데 발톱은 이제 못 깨무니까 발톱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 형 귀여워 왕 저기요 민서씨가 손톱 깎아주세요 아이씨 아 진짜 안 할게 아 지금 밥을 안 먹어 밥을 좀 먹으라고 아 백화게 뭐 아 야 뭐야 민서씨야? 뭔데 아 백화게 감사합니다 미야비씨 뭐야 이게 뭔데 민서씨야? 뭔데 민서씨야? 미야비야 딱 저기길래 아니 그냥 그거 닉네임인가 보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레언이기야 레언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번 돈잔치때 왜 돈잔치가 아니라 돌잔치 아니 돈잔치가 될거잖아요 아니 미안한데 안받습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그거 왜 안받는거에요? 그니까 원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식이랑 돌잔치가 이제 거의 5개월 사이로 뛰어들면 있는데 네 두번을 부르면 내가 너무 시발색이에요 아니 왜 그래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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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받는게 아니라 연지가 받는건데 우리 연지가 받는건데 왜 못 받게 하냐구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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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신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난국어가 아주 잘했다 역시 나 두번은 안갈려고 그랬었는데 너말 때문에 일단 두번은 가야겠다 아 돌잔치 이따 꼭 갈게 그러면서 고태희랑 근데 주희형이 뭔지 아십니까? 태희리는 3명을 보러 온대요 아 근데 이제 고태희랑은 여자친구 플러스 자기 친구들 2명 3명 총합해서 6명까지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일단은 지금 나 지금 좀 그런게 고인석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 아휴 이제 고태희랑 낭후를 괜찮은지 지코 성님 좀 미안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네요 어떻게 보면 아 박사님 어서오십시오 아니 가면을 씌우는거 어떤가요? 아니 아니 미안한데 아니 그니까 아니 다른 BJ분들이 만약에 방송을 켤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화면 뭐로 그렇게 확 돌렸다가 갑자기 3명 다 사사삭 나오면 바로 영전상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씌우는게 좀 아프리카 정주먹을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마실수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돌리다가 아니 씌우가 뭐 정질사나우면 밥도 먹지마라 이기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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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 그래 아 이러면 일비 안합니다 야 니가 말해 백구게무 와 또 백구게 아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백구게 아 아 우리 또 장호희님께서 아 아 아 아 아 아 백구게 감사드리구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너 근데 최군형님 왜 안맞나 아 최군형님 만나고 싶은데 최군형님 나 안맞아 아 이색키 안맞아 뭐 맨날 뭐 최군형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 갔을때 연락비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콘형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지콘형님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면 돼요 근데 또 안가요 예 거의 말은 씨만 말은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절대 만나요 예 아니 그게 아 진짜 아 좀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게 전 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그 만나자고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 집 밖이 무섭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아 맞다 요즘 집 밖 잘 다니시죠 아 근데 예 그러면 민서씨랑 뭐 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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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민서씨랑 집 밖에 못 나가면 뭐하냐고 그거 물어본거잖아 오바하고 있어 맞잖아요 아니 그럼 당신이 지금 히끼코머리라는 얘기세요 아니 그니까 저는 네 밖에 나가기가 별로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 아 근데 봉준이가 우울증 증상이 좀 있어 아니 진짜로 맞잖아 아니 진짜 이게 감정기복이 그래서 옆에서 좀 잡아줄 여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자가 지금이 없어요 얼마나 심한 줄 알아? 아 하지마 내가 인하 인하 이제 갔다고 나서 형 어제 그 여자 이름 뭐야? 아 맞잖아 내가 과통국 해볼까?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 너무 이쁘셔가지고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그리고 어제 아니 조회봐 아니 조회봐 아니 조회봐 아니 진짜 중요한거 아니잖아 아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인하 방송 안하네요 재키지 아 맞아 다 말한다 나도 안 샀어 미안해 아니 근데 원래 어쩔 수가 없어 나 근데 그만큼 매력적이야 인하님 맞잖아 아 너 만약에 인하님 사기자면 사겨? 아 아니 난 팬으로서 좋아 아 지나가지 어제 어제 뭐 어제 인하님이랑 내가 슬슬 떠봤어요 어제 야 니 인하님이랑 사기자면 사길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지 아 아 그래 하지마 아 아 아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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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씩이가 해병대를 어떻게 다녀왔냐 진짜 그게 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까냐 진짜? 아니 해병대를 어떻게 다녀왔나 나 그게 진짜 궁금하다고요 아니 진짜 안여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? 누가 봐도 공이 2신이에요 아 맞잖아 딱 외관상으로 보면 원래 해병대 갔다 오면 남자다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어 남자답지 않아요 나 찌질해요 ㅎㅎㅋㅋㅋㅋㅋㅋ 나 왜 안먹어 너 아니 왜요? 옆에서 씨발 여친구 드립치고 이러는데 씨발 밥이 넘어가냐? 나 잘 안가 아니 근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아프리카의 축제 아니겠습니더 예?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괜찮다고 진짜? 예? 뭐예요? 아니 괜찮아요 아니 축제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아 별풍선이 별풍선 더 텐데 된다고요? 아 뭐하냐 지금 프로방송 인정합니다 뭐더 걸렸네요 프로방송 인정합니다 뭐 얻어 걸렸네요 아 씨 여러분들 거기 아 씨 뭐 얻어 걸렸네요 아 아 뭔 대본이야 좀 아 뭐만한 대본이래 아 진짜 아 얻어 걸렸다 다행이다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그장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별풍 막혔나요?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옷을 좀 갈아입을 건 없죠? 아 있어요 반바지 있는데 아 우리 또 백구개 잠시만요 와 우리 뿅개미 형님 우리 뿅개미 형님 우리 뿅개미 형님 백구개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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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어젯밤 방클마님께서 또 주기로 했어 백구개 아잇 감사드립니다 형님 백구개 감사드립니다 백구개 감사드립니다 립싱크했다는 개소리세요 립싱크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음력이 좀 크니까 내가 묻힌거죠 아 아닌데 립싱크한거 아니 그래서 아잇 했어요 아 그래요?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구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씨 근데 오늘 좀 덜 터지네요 아아 아닙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 아 고맙습니다 아 아니 립싱 안했어요 여러분들 아아 한겸 우리 한겸 아 백구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안겸 좀 부숴야 돼 네 줘 보세요 진짜 부숩니다 아 아 부숴도 됩니까? 아 이거 아 이거 백한개를 좀 부수기 좀 그렇지 않나요? 아 천개타 좀 부수겠습니다 아 천개타 좀 부수겠습니다 아 천개타 좀 바로 부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천개 아니 왜냐면 이거 한개 얼마짜리죠? 이게 5만원짜리기 때문에 5만원짜리에요 한잔에 받쳐 6만원 많은 받쳐서 부수는 겁니다 아 네 백기로는 아 성공이 없습니다 아 일단 백하게 감사드립니다 사다리 그렇죠 500개 이상 타서 3분의 1로 사다리 탈게요 아 아니 뭐 그런게 없어요 네 그냥 뭐 500개만 터져도 부수는데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 윤희한이 해명하라고 하는데 아니 왜 아니 팬으로서 좋아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팬으로서 아 우와 대강금이 형님 뚜 오 야야야 오우 뚜 자 여러분들 아니 500개 해봐 500개 진짜 부숴됩니까? 아니 사다리 타죠 재미있게 에? 사다리 타겠습니다 3분의 1 아까 누구였죠 500개 와 아 근데 너 지금 안경 없어 안보이지 아이 잘 안보이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꼭 부숴됩니까 아니 안보인대요 어 헤임 됐네 고매에요 고매에요 장금이 고매에요 아니 이거 악령 부숴면 봉준이가 눈이 안보여가지고 아 잠시만요 이형이 진짜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설마 걸리겠습니까 이형이 요즘 유도기술이 점점 나가라고 있어요 예? 악검 천국 천국 자 형님 자 여기서 형님 한 세그빠끈하게 좀 골라주십시오 형님 형님 갑시다 무조건 그냥 바로 그냥 부수는거다 알겠지 오케이 형님 몇번이십니까 이거 5만원짜리 시가 5만원짜리에요 시가 5만원짜리 시가 5만원짜리 자 형님 몇번 2번 2번 2번이네 자 갑니다 형님 일단 3분의 1 걸리면 우리 더럽게 없는거에요 자 갑니다 3 2 1 2 2 2 2 2 3 2 2 3 2 3 3 2 2 2 3